분해하기 위해서 준비물이 이렇게 드라이버가 있지 일자드라이버하고 큰 폰을 분해할 때 주의할 점은 이 걸쇠 같은 것들 있지 폰 내부에 있는 것들은 다 걸쇠로 이루어져 있어 분해할 때는 힘으로 무리하게 분해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장력을, 휘어지는 장력을 역용해서 분해를 해야 되는데 안 돼 안 돼 아 아파 아 아파 안 돼 응 아 이렇게 아 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분해할 때 템체를 확인해야 돼요 이제 분해할 때 근데 불러지는 데 없지? 그러면 다시 조립하는데 정상이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 T플래시 메모리 T플래시 메모리와 이렇게 여기 있는 보드랑 연결이 되는 거야 이 보드 연결되는 단자인데 이 보드 연결 단자를 방식을 봐야 돼 근데 그렇다고 이건 모른다고 그냥 떼는 거겠지 강제로 무리하게 떼버리면 이게 보드 재로 뜯겨나갈 수 있거든 우둑 두둑 두둑 우 우둑 파악 딱 빠짓 아 이거는 그냥 들어올리는 방식 맞아 과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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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 것 같아 우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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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악 딱 빠짓 이거는 그냥 들어올리는 방식 맞아 과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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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 것 같아 우둑 우둑 우와 이거 만약에 저기 부분 고장나면 화면 안 들어와요? 아니 그렇진 않아 유심하고 SD 메모리 카드가 인식이 안 돼요 인식이 카메라지? 카메라인데 이것도 똑같이 꽂는 단자로 돼있지? 이것도 똑같이 들어올리는 방식이야 어떻게 두둑 두둑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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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카메라 모듈만 떼는 거야 우와 요거 있지? 요 황색 네 요게 안테나와 연관되는 것들이야 다 아 그렇지 3G나 아니면 블루투스 아니면 너희들이 쓰는 와이파이 그것 중 하나일 거야 아마 근데 아직 뭔지는 밝혀내려면 좀 더 세심하게 봐야지 요것도 안테나야 요 작은 칩 SMD 타입 안테나 그리고 요건 LED 백라이트겠지 사운드도 분해할 수 있는 형식인데 일단 요것도 하나 떼줄게 우둑 우둑 부주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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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카메라만 고장 났어 그럼 이 카메라 모듈만 부품만 바꿔가지고 끼면 끝나는거야 AS는 만약 아니면 보드 그러니까 충전 혐오가 탔다 그러면 보드만 가고 끼워주면 끝나는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 모듈 형식으로 돼 있는거지 모듈 형식으로 하면 가격이 절감이 돼 AS 센터에 그 이용 절감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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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시 드릴내 주는 느낌 아 아파 진짜 아파 제발 카메라맨 응 요것도 연결이 돼 있네 자 요 모듈이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열어놓고 이제 뒤에 보면 나오겠지 모듈 이거 덜렁덜렁 여기가 덜렁덜렁거리는 느낌 자 살살살살 마취 안하고 수술하는 거 같아 자 또 왜 고정된 게 있는지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확인을 하는 거야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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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홀드키도 그렇지 홀드키도 같이 돼 있지 저 홀드키가 잘 안 눌려요 홀드키가 잘 안 눌린다고? 홀드키가 너무 안 눌려요 아 여기 홀드키인가 보네 여기 홀드키 맞아? 네 맞아요 자카우 부식된? 자카우 부식됐어? 되게 눌려지긴 눌려지는데 잘 안 된다면은 나중에 따로 버튼을 내가 떨어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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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하지마 걱정하지마 가야라지는 가야라지는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우와 신기하다 배를 가 갈라내고 내장을 보이는데 진짜 우와 신기하다 우와 이게 모듈인데 이게 모듈인데 삼성스 썼어요 삼성스 어 그럴 수 있어 LG는 자기네들은 CPU 만드는 기술력이 없거든 아 그렇다보니까 다른 회사 거 썼는데 이 쉴드 안에는 그 외에도 다른 여기 낸드 플래시 메모리 흔적도 있네 여기 아마 낸드 플래시 메모리 뜬거야 진짜 피가 거꾸로 흐렸네 영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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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기스가 핏줄이 터지는데 또 기스가 지금 기스가 상관없어 뭐가 신기하다 와이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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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끊어진다 끊어진다 우두둑 우두둑뚝 하지마 와이파이 뚝뚝뚝 오 뚝 안 떨어져 우두둑뚝 우세혈관이 없어진다 뚝 뚝 뚝 뚝 뚝 뚝 영룰과 정문이 만날 수 없는 느낌 아 이거 아까 전에 DMV 떼려고 했다가 내가 안 뗐지 잘 봐 내가 너는 무조건 확 떼는 게 아니야 그랬지 근데 맞잖아 여기 나사가 고정돼있지 어 아 아 확 떼어 응 안보여 하나도 아 그래? 네 그러면은 넘어지면 정끼리 형 건 없어지는 거야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 핸드폰 불에 빠트리고 마이크가 되는 거 바이러스는 되면 당연히 탈 수 있지 외로가 응 아니요 마이크 마이크에 뭔지 아 동호가 안 돼? 아 뭐야 동호야 너 넌 넌 영 영 영 저게 맞어 응 나 저번에 저거 한주 금요일에 기찬내실까 너 저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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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완벽하다 켜져 완벽해 켜질까 가자 자 저거는 뭐였지 유심히 움직이 안 켜져 요 오 다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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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신이 있기에 이렇게 분해를 해주는 거지 형 그 버튼 눌러봐 이거 이거 버튼 눌러봐 가운데꺼 이거 꺼 그거 아야야 밑으로 해봐 잘 눌러봐 잘 눌러봐 잘 눌러봐 아 오케오케오케 기다려 봐 잠시만요 카메라가 실행 안돼요 미디어스탠드 오케오케 오케오케